지현이는 오늘 B의 3이죠. B의 3은 누가 무슨 소리나는 애들 중 모아놨던가요? I. I가 뭐 중에 뭐 되는 거 모아놨던가요? I, E, I, E 중에 I. I가 I, E 두 가지 소리 밖에 없어요? I, E, E. 그래, I, E, E 중에서 무슨 소리 나는 애들 모아놨어요? I.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 소리는? RICE. RICE. 오케이, 그래서 I가 뭐 중에 뭐 됐다? I, E, E, E 중에서? I. 가 됐는데 이유가 있죠? 왜 이 3가지 소리 중에 대기소리가 났냐? 바로 소리 안 나는 E가. 끝에 소리 안 나는 E가 있죠? 네. 할 일 없으니까 심심하다. 야, 너는 됐고 너랑 같이 놀래. 네 이름 뭐냐 했더니 내 이름은 I래요. C는 뭐 중에 뭐? SK. SK. 중에서? SK.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스. 아이스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라이스가 되겠죠? 라이스 뜻은? 밥. 밥 또는 쌀. 쌀.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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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R, I, C, E. 오케이. 라이스. 다음 친구. 아이스. 아이스. 아까 봤죠? 뜻은? 얼. 얼음이죠. 얼음? 아이스. 아이스. 쓰기? I, C, E. 폐. C는? SK. 중에서? 스. 폐. 그 속에서? 라인. 라인.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얘는 무슨 소리 되겠어요? 아인. 아인이겠죠? 이렇게 했더니? 라인. 라인. 뜻은? 음... 선. 선이나 줄이란 뜻이죠? 오케이. 선, 줄. 라인. 라인. 쓰기? L, I, N, E. 오케이. 얘가 무슨 소리 된다고요? 라인. 아인. 아인. 계속했어. 바이크. 바이크. 그래서 그러면 얘가 무슨 소리 되겠어요? 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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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가 뭐? 바이크. 바이크. 뜻은? 어... 자전거. 자전거죠. 자전거. 바이크. 바이크. 쓰기? B, I, K, E. K. 그래서 그래서 소리? 파인. 파인. 그래서 뜻은? 나무. 소나무.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얘가 무슨 소리라고요? 아인. 아인. 그래서 얘가 뭐 했다? 파인. 파인. 뜻은? 소나무. K. 소나무. 파인. 파인. 쓰기? P, I, N, E. 소리?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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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속에서 소리? 라이크. 라이크. 뜻은? 좋아하다. K. 좋아하다? 라이크. 라이크. 쓰기? L, I, K, E. K. 소리? 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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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소리? 라이크. 라이크. 그래서 얘가 뭐라고요? 아인. 아인. 그래서 얘가 뭐 했다? 라이크.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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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뜻은? 구. OK. 구. 나인. 나인. 쓰기? N, I, N, E. OK. 소리? 나인. 나인. 소리? 마이크. 마이크. 그래서 얘가 뭐라고요? 아이크. 아이크. 마이크는 마이크죠. 마이크? M, I, K, E. 소리? 마이크. 그래서 얘는? 라이크. 라이크. 그러면? 바이크. 바이크. 라이크. 그다음에. 하이크. 하이크. 그다음에. 나이크. 나이크. 세이크. 어? 갑자기 소리가 바뀌네? 어? 라이크. 네? 어? 뭐지? 얘가 뭐예요? Ike 그럼 이렇게 하면 뭐겠어요? Psyche 그래 Psy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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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ce Dice 뜻은? 주사위 주사위죠 주사위 Dice Dice D I N A C E 오케이 쓰기 시험 다 맞았고요 수고했습니다 자 다음은 B의 4조 4는 짝수고 조금 더 어렵다 했습니다 만약에 10개 넘으면 쓰기 연습은 10개까지만 하고 읽기는 다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안녕히 가세요 수고했습니다 TV님 시험친 것만 한번 확인해 보자 오래간만에 왔는데 그렇지 뭐 어쩌다 사고 난 거야? 그 뒤에서 바닥을 박았다며 그 사람은 네 그 저희가 우회전하고 신호 기다리고 있는데 신호가 돼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바로 팍 갈 수 없잖아요 천천히 속도 지키고 가고 있었는데 또 그치 그거 주유소 근처 아냐 거기? 네 거기서 그런 사고 많이 나 네 근데 그 뒤에 차가 크게 돌면서 엄마 쪽을 탁 팍 왔어요 엄마 많이 안 다치셨어요? 엄마 많이 다치셨어요 그래서 뭐?